안녕하세요 단어수짐이야기입니다. 제가 런던에 있는 동안 테이트 모던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이트 모던의 상설 전시를 담은 영상입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밀레니온 브릿지를 건너면 바로 테이트 모던입니다. 10시부터 입장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2000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영국 정부의 밀레니온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전소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입장을 하면 테이트 모던의 상징과 같은 터비놀이 바로 나오는데요. 천정이 높고 건축적 특징과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옛 발전소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테이트에 있는 유명한 몇몇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보실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의 랍스터 전화기입니다. 달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지요. 이 작품은 전화기와 랍스터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결합으로 만들어진 초현실주의 작품의 클래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랍스터와 전화기는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작품은 앙리 마티스의 스네일입니다.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 화가지요. 마티스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미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죠. 마티스가 스네일을 그릴 당시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주로 침대에 누워있었대요. 그래서 회화 작업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우시라는 페인트가 칠해진 종이를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내서 조수들이 마티스가 원하는 위치에 작품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네일을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 색칠을 한 게 아니라 종이가 붙어있는 형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스네일이라는 제목 그대로 달팽이 껍질에 나선 모양을 나타낸 작품이고요. 색이 여러 개가 함께 배치가 되면서 생동감이 매우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B with Red입니다.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추상화가인데요. 칸딘스키와 더불어 거의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죠. 몬드리안이 처음 추상 작품을 그릴 때는 정적이고 조화롭고 안정되고 이런 걸 추구를 했는데 나중에는 동적인 균형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은 동적 균형에 관심을 가진 이후 작품인데요. 색이 면으로만 존재하면 굉장히 정지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을 불규칙하게 배치함으로써 액티브해지고 다이내믹해지고 시각적 리듬이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을 책에서 보게 되면 차가운 느낌만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반전이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리이텐슈타인의 웸입니다. 리이텐슈타인은 미국의 팝아티스트이고 1960년대 앤디 워어리랑 같이 새로운 예술 흐름을 이끌어간 주요한 인물이죠. 작품의 제목인 웸은 무언가를 강타할 때 나타내는 의성어이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왼쪽의 미국 전투기가 오른쪽의 적국의 전투기의 미사일을 쏘고 폭격하는 장면이죠. 리이텐슈타인은 전쟁과 사랑 같은 감정적으로 격렬한 주제를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화가인데요. 실제 작품을 봤을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색이나 선의 표현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이텐슈타인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상반성을 느끼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되게 격렬한 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낸다든지 이런 코믹 스트립이 원래 저가의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작가가 심사숙고해서 손으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가장 상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코믹 스트립을 가장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페인팅으로 나타냈다든지 아니면 이런 코믹 스트립 인쇄를 굉장히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품은 엄청난 크기의 회화 작품으로 나타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반성이 공존해서 더 널리 이런 작품이 어필하게 되는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 작품은 로스코 작품인데요. 마크 로스코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케이트 모던에 로스코 작품을 두는 방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케이트 모던 방문하기 전에 가장 기대되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로스코는 그림을 숙고와 명상의 대상으로 보았고요. 보는 사람들도 완전히 몰입하기를 바랬던 화가입니다. 케이트 모던에 있는 로스코 작품들은 포시즌즈 레스토랑에서 로스코한테 벽화 주문 의뢰를 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어두운 분위기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로스코는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라오렌치아 도서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도서관이 좀 어둡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시즌즈 레스토랑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속적인 분위기라서 로스코가 그 의뢰를 철회를 했습니다. 케이트 모던은 로스코의 의도처럼 조도를 줄이고 컴팩트한 공간에서 이 그림을 배치하여 엄숙하고 명상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 작품들 제목이 레드 온 머룬, 블랙 온 머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머룬 컬러는 밤색을 의미하는 컬러명인데요. 밤의 속 껍질의 적색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로스코 그림의 바탕색들이 절제된 머룬톤이죠. 그리고 단조롭게 머룬 컬러만 쓴 것이 아니라 크림슨 같은 색도 섞어서 깊이감이나 리듬감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모네의 수련입니다. 모네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이자 인상주의의 설립자이죠. 모네가 지베르니로 이주한 이후에 일본식 정원과 연못을 가꾸는데요. 그 연못의 수련은 후기 작품의 주된 모티프가 됩니다. 모네는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인식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수련은 그 정수적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칸딘스키의 스윙잉입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화가이자 미술 이론가인데 일반적으로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화가지요. 칸딘스키는 그림이 음악처럼 추상적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화가인데요. 그래서 그림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직접 나타내거나 관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남에 있어서 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화가지요.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브라크의 멘도라입니다. 브라크는 프랑스 화가인데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 발전의 큰 공헌을 한 화가로 알려져 있죠. 이 멘도라는 악기 이름인데요. 브라크가 원래 악기 모으는데 관심이 많았고 정물에 대한 개념도 악기를 통해서 많이 정립해서 악기를 그림 주제로 많이 삼았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분절된 조각들은 음악의 리듬이나 음향 또는 울림이나 방향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트 상설 전시와 더불어 여러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 유명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랭골딘의 특별전시도 있었습니다. 케이트 모던의 상설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6층에 올라갔는데요. 6층에 올라가면 세인트폴 대성당이랑 밀레니엄 브릿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피카소, 모딜리아니, 칼더, 바바라, 크루거 등 근대 현대 미술가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시는 분들은 케이트 모던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